여기 좀 빡센데 여기 좀 빡센데인데 미베랄이 투조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랄이 부족합니다 전투 준비 완료 전투 중료화에 공격받고 있습니다. 전투 준비 완료 전투 준비 완료 된다 히힛 쏘옥 이게ól ㄷㄷ 고고고고 고맙습니다. ㄷㄷ 마이크가 이동되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금이 있는 방법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장이 적당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작이 적당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ㅋㅋ 목표 3개 이거 그냥 넣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 꼭 잡고 타고 잡는게 맞춰될요 뭐지? 이거 물을 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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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군대에 도착하십시오. 스파이크 반응이 안정도 일으켰습니다! 2번째 크리스마스입니다. 2번째 크리스마스입니다. 2번째 크리스마스입니다. 1번째 크리스마스입니다. 히힛 중 1볶에서 친환이 됐을까요? 6번째로 발결됩니다. 기계 3번째로 바라주시는데, 목표 설정 레어스트를 내려놓으십시오 갑니다 아줌이 공격하십시오 목표 설정 목표 설정 목표 설정 갑니다 목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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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허허허 에허허허 에허허 에헉 에허허 공격을 내리시면 탈락입니다. 바닥에다 공격을 내리시면 됩니다. 공격을 내리시면 날아가고 있습니다. 공격을 내리시면 됩니다. 공격을 내리시면 탈락이 있습니다. 발전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ㅋㅋ 목표 설정 툭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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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래 드디어 기지 minist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겨울에게 전화가 없어졌습니다! 자리에 이전을 전부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전화가 정말 좋습니다! 전부가 점적으로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공격받았다 !! 그리자들 그야! 그러나 일어났습니다!! ㄷㄷ ㄷㄷ 1-2-2-2-2-3-4-0 ㄷㄷ 2, 2, 3 엔진이 1-2-2-2-1 ㄷㄷ ㄷㄷ 전진 앞으로! 안녕하십니까 금방 툭툭툭! 정체중에 고지 굳이 하지만, 이 다음날은 여전히 공격을 받은 것 같다. 낙지로 목표 2번 아, 으하. 하하. 아, 으하하. 으하. 4-5-5-5-0 ㅋㅋ 케이스 옥수수 와, 왜 이렇게 빡세냐? 매 개빡세네 매 개빡세네